네 반갑습니다 최장입니다. 여러분들 6월 평가가 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요 시기에 좀 뭐를 해드려야 될까 고민을 좀 했는데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들 직접적인 지식을 전달해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공개 특강을 준비해봤고 선생님 어떤 거를 드릴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좀 미리 말씀드릴게 이전에 3월 대비로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그 전에 겨울에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어. 그래서 그게 아직 안 내려왔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거기에 있는 문제랑 똑같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 두 가지는 나중에 여유되면 꼭 들어. 알겠죠? 3월 학평 제목을 봐 그 메가쌤 캐스트의 공개 특강에서 3월 학평에 꼭 나오는 유형 베스트 5라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강의가 있어. 그 강의랑 단 1분에 끝내는 수능 수학 해가지고 좀 컨셉 잡는 연습을 시켜드렸습니다. 잘 나오는 거. 그래서 1탄, 2탄, 3탄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물론 요거랑은 좀 중복되는 내용은 있지만 문제는 일부러 다른 것이라 없거든 그래서 요것도 참고해갖고 공부를 반드시 하십시오. 이 특강이라는 거는 나름대로는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효과 볼 수 있는 내용을 올려드리는 거니까 다 챙겨서 듣는 게 좋단 말이야. 알겠죠? 이거 들으시고 그리고 이건 지금 두 가지만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만 좀 테마로 잡아갖고 올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1탄이 프랙탈 구조에서 요거 공부 마칠 때쯤 돼갖고 2탄 또 빈칸 추론에 관련된 거. 여러분 둘 다 다 올해 계속 6월달, 5월달 출제가 될 거고 수능까지 나오는 그런 유형인 거 아실 거야.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야 일단 첫 번째 프랙탈 구조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로 오시죠. 야 좀 제목이 생소한 사람도 있을 거야. 우리 교과에 나오는 그런 제목은 아닌데 수학적으로 정확한 명칭을 잡아드린 거거든. 도형이 축소가 됩니다. 축소된 도형이 그 도형 내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구조야. 됐죠?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로 이제 하나의 프랙탈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원래 수학적으로는 단순하게 고등학교 교과처럼 무한등비급수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뭐 2차원, 3차원 하는 차원이 있죠. 차수에 관련된 그런 이론에서 우리 소수 차원에 대해서 공부할 때 다루게 됩니다. 대학교 가면 굉장히 고급 수학에서 다루는 거고 지금 우리 고등학교 교과에서는 딱 나오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보자고. 아시겠죠? 아까 잠깐 언급드린 대로 뭐야 이거는. 바로 어떤 도형이 나오는데 얘가 일정한 비율로 일정 비율로 축소가 되는 그런 형태의 도형이야. 됐지? 분명히 이거는 뭐에서 활용된다? 무한등비급수에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다시 정확하게 어떤 활용 문제야. 무한등비급수에 활용 문제가 됩니다. 급수 그럼 무한등비급수는 뻔한 게 아 너네 그 극한이 있잖아. 극한 이 극한이라는 게 여러분 대학교 가시면 되게 어려워. 우리 대학교 가서도 수학 공부할 사람이 있겠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극한은 아무것도 아니야. 대학교 가면 전혀 이용도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나오는 건 대부분 입실론 델타 논법이라고 해가지고 왜 극한값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논리적으로 밝히는 게 포인트야. 고등학교 땐 그냥 리미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N분의 1이 있으면 그냥 0이라고 쓰고 끝내잖아. 근데 이게 0인지 어떻게 하냐고 우린 그냥 예측한 거죠.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는 0에 가까워질 거란 예측하고 대충 0이라고 쓴 거 아니야. 대학교 땐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대부분 문제가 다 왜 0일 수밖에 없는지를 증명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해석학 중에서 극한과 미분과 적분이 있잖아. 극한이 지금 고등학교 교과에서 수혈의 극한, 무한급수 그리고 함수의 극한을 포함한 게 극한인데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이것만 잘 정리하면 미분, 적분은 의외로 좀 쉬울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은 반대로 해서 그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그 내용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교과의 입실론 델타 논법 빼라 그랬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수박을 하나 던져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수박 먹어. 단 빨간 부분은 먹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그냥 뭐야? 수박. 겉핥기만 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럴 수 있다라는 느낌만 얻고서 끝내면 되는 파트라서 의외로 쉬워. 나올 것도 뻔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나중에 가서 해. 대학 가서 공부하시고 솔직히 고등학교 극한은 극한을 가르친 게 아니라 그냥 뭐야? 하나의 유형 정리야.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어라. 이런 유형에 대한 정리죠. 봐봐. 무한등비급수도 뻔한 거야. 프렉탈 구조가 나오면 얘는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로 AR의 N-1승을 구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뻔하죠. 1-1분의 A에서 우리 공비와 첫 장만 잡아내면 끝내는 거잖아. 그치? 첫 장이 도형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첫 장 잡을 때가 좀 어려워. 공비는 쉬워. 연습하면 되는데 첫 장은 도형적인 기초 능력이 있어야 돼. 기초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도형이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은 공부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중학교 수학을 다시 할 만한 시간은 없고 여러분들 그동안 워낙 많은 기출 문제가 있잖아. 이 프렉탈 구조가 매년 출제가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까지 따지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 기출 문제가. 그래서 거기 나오는 도형만 열심히 공부하셔도 앞으로 나올 거에 대한 예측이 다 됩니다. 됐죠? 그래서 기출 문제 확실하게 잡아놓으시고 그리고 공비는 어떻게 구해? 얘는 축소율을 이용할 거야. 이거 오늘 포인트야. 이거 연습하려고 실어놓은 거야. 그래서 축소율을 구할 건데 축소율이란 거 뭡니까? 바로 달문비를 이용하는 거죠. 닮음비. 어떤 닮음도형의 닮음비가 만약에 M 대 N이야. M 대 N이면 우리 넓이의 비율은 뭐가 됩니까? 이것도 중학교 과정이죠. 바로 M 제곱 대 N 제곱이 되는 거고 부피의 비율이 뭐냐 그러면 부피는 거의 나온 적이 없지만 부피의 비율은 M 3승 대 N 3승이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축소율이 뭐냐? 어떤 도형이 축소가 됐어. 그럼 원래 도형에 비해서 얼마만큼 축소가 되었는지 그 비율을 따지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만약에 어떤 도형이 있는데 이 도형의 길이가 5인데 이게 2로 축소가 된 거야. 물론 닮음도형이야. 닮음도형. 됐죠? 그럼 축소율이 얼마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바로 닮음비가 5 대 2죠. 그죠? 그럼 변의 길이의 축소율이라는 거는 이거 5로 나눠. 그럼 얘가 1 대 5분의 2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를 1이라고 봤을 때 5분의 2만큼으로 줄어든 거죠. 됐죠? 그럼 축소율이 뭐냐 그러면 아 5분의 2배다. 5분의 2다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이걸 우리가 축소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죠? 다시. 그럼 이리로 와봐. 그럼 지금부터 축소율을 구해볼 건데 축소율은 닮음비가 M 대 N이면 길이의 축소율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M분의 N배가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각각을 M으로 나눠. 그럼 얘가 1대 M분의 N이니까 얘가 1이고 얘가 2분의 1이라면 2분의 1로 축소가 됐다는 얘기 아니야. 이해가지? 따라서 M분의 N. 됐어? 그리고 넓이의 축소율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M제곱으로 나누면 M분의 N의 제곱에서 길이의 축소율의 제곱이 됩니다. 됐죠? 그럼 부피의 축소율은 뭐냐 그러면 M분의 N의 3승이다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공비가 되는 거야. 물론 마지막 문제에서 개수가 증가하는 경우에 대한 공비는 따로 얘기를 할 거야. 됐죠? 일반적 축소율을 이용해서 구해내면 됩니다. 일단 이거 정리하시고 그림 그려갖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정리해봐. 여러분들 이거 첨부 파일 일단 뽑으셔야 됩니다. 올려드릴 테니까 뽑아갖고 들으시면 된다. 1-1번이라고 나올 거야. 문제 봅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가 있어.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ABCD 안에 두 점 AB를 각각 중심으로 하고 변 AB를 반지름으로 하는 두 개의 사분원을 그리는 거죠. 일단 정사각형 안에 이걸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을 AB로 하는 사분원을 그리면 이렇게 하나 중심을 B로 하면 둘 해갖고 그릴 수가 있잖아. 그리고 보자. 이 두 사분원의 공통부분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그려줍니다. A원, B원, C원, D원을 잡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반복해갖고 마찬가지로 또 사분원 두 개 돌리고 A2, B2, C2, D2를 잡고 또 돌리고 잡고 돌리고 잡고 반복해서 하나의 프랙탈구율을 만들어내는 거죠. 됐죠? 그랬을 때 결론은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하여 N번째 얻은 정사각형이죠. A, B, N, C, D, N의 넓이를 SN이라고 했을 때 넓이의 총합에는 이래서 무한대로 SN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됐죠? 야, 보자. 뻔한 게 첫 장이 지금 S1이니까 첫 장이 전체가 아니야. 요게 첫 장이야. 그래서 전체는 한 변이 1이니까 넓이가 1이겠죠. 근데 1이 첫 장이 아니라는 얘기야. 바로 요 놈의 넓이가 첫 장이고 그렇다면 보자. 야,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뭐만 알면 돼?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뻔하잖아. 요거는 첫째 양과 공비만 알면 끝나는 거야. 그럼 첫째 양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X라고 잡는 거죠. 됐죠? 얘가 X면 얘도 X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그리고 항상 원을 돌려준 경우에는 원의 반지름을 반드시 이용을 해야 돼. 우리가 A, B의 길이가 1인데 A, B를 반지름으로 했기 때문에 보조선 어떻게 해? 요렇게 그어주면 원의 한 점에 딱 잡아. 됐죠? 얘가 반지름이 몇이 되는 거야? 이게 정확히 1이 되는 거지. 요건 알지? 1. 됐죠? 그리고 얘는 X라고 잡아놨고 다 했네. 요 밑변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얘는 봐. 대칭구조야 이게.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야. 대칭구조로 해서 이렇게 반을 쪼개버려. 이게 가능하죠? 쪼개주시면 요 전체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절반의 길이 몇입니까? 2분의 1이죠. 그래서 요건 2분의 1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 정사각형에 대해서도 절반이지. 이게 절반이니까 요거는 전체의 길이가 X이기 때문에 2분의 X가 될 거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 요거 전체의 길이죠. 요 밑변 전체의 길이는 두 개를 더해서 2분의 X 플러스 1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이거 생각을 해봐. 됐지? 다 했습니다. 야 직각상각형 나오면 우리 피타오라스 정리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하면 몇이야? 4분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면서 걔가 빗변의 제곱인 1과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다 했죠? 양변 4를 곱합니다. 4 곱하면 4X의 제곱이고 요거 4 넘어가고 요거 X의 제곱 합쳐지면서 5X의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1 이퀄 4가 될 거고 그죠? 이항이 되면서 5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 따라서 1과 5로 1과 3으로 마이너스 붙이면 끝나네. 그죠? 그럼 X는 몇이야? 마이너스 1 또는 5분의 3인데 마이너스 1은 안되잖아. 변의 길이니까. 그래서 5분의 3이다 해서 우리 첫째항 다시 얘기해서 첫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냈습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 넓이니까 S1은 뭐야? 우리 정사각형이니까 가로 세로의 길이 같잖아. 5분의 3의 제곱이 되겠죠. 제곱해서 25분의 9가 바로 첫 장이 된다. 이해가? 그리고 축소율 구하는 거 잘 봐. 되게 쉬워. 봐. 전체의 한 변의 길이 몇이야? 1 두 번째가 몇이야? 5분의 3 됐죠? 근데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거니까 요거 대 두 번째 사각형 잡았을 때 요 변의 길이의 비율이 전체 대 요만큼의 비율과 같겠죠. 계속 일정 비율로 축소가 되는 거거든. 됐죠? 그렇다면 전체가 1이었기 때문에 1에 대해서 5분의 3의 축소율을 갖는 건데 그죠? 1에 대해서 5분의 3만큼을 준 거야. 넓이기 때문에 공비는 이걸 암산하는 거야. 선생님 복잡하게 안 쓸 거야. 선생님 문제 풀 때 이렇게 암산으로 딱 해가지고 푸는데 여러분들한테 복잡하게 설명할 이유가 뭐가 있어? 여러분들이 항상 기준을 잡고서 풀어야 돼. 됐죠? 요거는 정확하게 읽어내는 거지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됐죠? 우리가 넓이의 축소율이니까 당연히 5분의 3의 제곱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야죠. 됐죠? 공비까지 잡았다. 우리 답은 뭐야? 1마이너스 공비 1분의 25분의 9 분의 첫장 25분의 9다 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지. 그죠? 빼주시면 25분의 16이죠. 16에서 분자분모의 25 곱하면 답은 뭐야? 16분의 9에서 정답을 얻어낼 수 있는 거지요. 문제가 어렵지 않죠. 그리고 풀이가 길지 않습니다. 기준만 딱 잡아서 풀면 되는 거야. 됐지? 우리 1-2번으로 넘어갈 건데 우리 2018년도 수능 기출 문제야. 봐봐. 좀 어려운 편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림이 좀 징그럽게 됐네. 그쵸? 해보자. 그림과 같이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원입니다. 반지름이 3이야. 3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잡고 그죠? 계속 봐. 야 5원을 그리고 5원의 좌표축과 만난 4점 A원 B원 C원 D원을 잡았죠. 됐죠? 그리고 2점 B원 D원을 모두 지나고 A원 C원을 각각 중심으로 하는 원 5원의 내부에 Y축과 만난 점이 C2 A2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봐봐 좀 잡아줄게 요게 A원이지 A원이고 요게 B원 그쵸? B원 요 C원 D원인데 D원 되지? 이거야 B원과 D원을 지나면서 요 A원과 C원을 각각 중심으로 하는 원을 돌리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요게 반지름이니까 이렇게 돌려준 게 이거야 E원과 요게 중심이고 이게 반지름이 되니까 돌려주시면 요 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해가지? 됐죠? 그랬을 때 만나는 교점 자체 요걸 A2와 요거를 C2라고 잡자는 얘기죠 이해갔죠? 계속 봐 야 이렇게 잡아 나가는데 이제 결론은 봐 첫 장 잡는 게 중요해 우리가 호가 있습니다 B원 A원 D원과 그랬습니다 B원 그리고 A원 D원과 그리고 B원 A2 D원 B원 A2 D원으로 둘러싸인 거니까 요게 빗금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넓이를 S1이라고 하자 이거지요 이해갔어? 같은 과정으로 B원 C원 D원과 B원 C2 D원으로 둘러싸인 요 넓이를 T1이라고 했는데 애들아 결론은 S와가 T1은 어때? 같죠? 같지?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없죠 왜? 대칭 구조 아니야 같은 과정으로 구해낸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줄은 뭐야?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죠 요 안에 A2 C2를 지난 원을 잡고 같은 과정으로 마찬가지로 도형을 만들어냅니다 프렉탈 구조죠 됐죠? 요 안에 다시 마찬가지야 똑같이 이렇게 원을 잡고서 같은 과정으로 요렇게 만들어주는 주요 요렇게 요거 잡고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 했네 구하고자 하는 게 총합이죠 우리 시그마 N은 이래서 무한대로 우리 SN 플러스 TN의 총합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야 아 이게 도형이 약한 사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봐봐 중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하죠 문제 풀 거야 우리 첫 장이라는 거는 굳이 따로따로 구하지 말고 S1을 구해서 요거에 두 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요거 두 배 하면 S1 더하기 T1이 될 거 아니야 첫 장이야 그죠 그러면 얘를 구할 건데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얘는 일단 반원의 넓이를 먼저 구해 잘 생각해 반원의 넓이를 구해서 거기서 요만큼의 활꼴이라고 활꼴 활 모양이죠 활꼴을 빼주시면 요 넓이가 나오겠네 그죠 다시 우리 반원의 넓이를 구해서 이 반원에서 빼 뭐를 활꼴의 넓이를 빼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옵니다 그거 두 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반지름 몇이야 반지름이 5원이니까 반지름이 3이죠 3인 반원이야 반지름 3인 반원이라는 얘기는 얘는 파이알 제곱하면 9파이인데 반원이니까 2분의 9파이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 활꼴은 항상 활꼴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부채꼴이 필요한데 잘 봐 전체 부채꼴 아까 이런 얘기 했잖아 이렇게 잘 봐봐 요게 지금 반지름이기 때문에 돌려서 잡은 건데 실제로 얘가 얘가 마이너스 3이고 3이니까 요게 직각이등변이니까 45도 그럼 얘도 45도니까 이게 정확히 90도 되는 거 알지 그죠 그리고 지름에서 내접삼각형 잡은 90도 맞잖아 결론은 요거는 정확히 4분원이죠 어떤 큰 원의 4분의 1에 해당이 되겠죠 90도니까 됐습니까 따라서 요거는 바잉 3대 3대 요 빗변의 길인 3루트 2죠 요게 3루트 2인 반지름을 갖는 4분원 중에서의 활꼴의 넓이가 되는 거 아니야 알겠어 그러면 일단 4분원을 먼저 구해 야 반지름이 3루트 2니까 파이알 제곱하면 18파이 나오겠네 요거 제곱하면 18이죠 18파이 근데 4분원이니까 4분의 1에 18파이야 그럼 4분의 1에 18파이 몇이야 2분의 9파이 어우 뭐야 이거 이랑 똑같네 그죠 빼주는거죠 바로 뭐야 요거 직각삼각형 넓이 빼주면 되니까 2분의 1에 밑변과 높이가 같잖아 직각이등변이니까 따라서 곱하면 또 18 나오니까 2분의 1치하면 9 그래서 요렇게 빼주시면 되는 거야 결론이 뭔지 알아 이거 빼면 몇 나와 9 나오지 9 됐죠 여러분 수학적으로 요런 구조도 종종 등장을 하는데 원리를 한번 잡아줄게 반원이 등장을 하잖아 작년도 수능문제에서도 요게 이용되는 문제였는데 반원이 등장하잖아 그죠 반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R이라고 해 R 그죠 그리고 요기서 직각삼각 요 변을 빗변호란 직각 이등변삼각형을 붙여 이렇게 와이스크림 모양이네 그죠 붙여 그러면 봐봐 요거의 길이 자체가 요거의 길이가 아까 봤듯이 요렇게 쪼개갖고 보시면 요것도 직각 이등변이 되기 때문에 요 반지름 R이잖아 그럼 R 때 R 때 R 루트이죠 그래서 이게 루트 2 R이 나온다고 이렇게 그죠 요 상태에서 우리가 4분원을 딱 만들어 4분원을 만들어서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봐봐 요거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의 반이니까 2분의 파이 R 제곱이지 근데 요거는 요거는 파이 R 제곱하면 얘가 2 R 제곱이 되기 때문에 2 파이 R 제곱이 된다고 전체 원의 넓이가 그거의 4분의 1이니까 요것도 몇이야 2분의 파이 R 제곱이 나와 이해하지? 다시 요 반원의 넓이랑 요기 있는 요 반원 요 반원의 넓이가 얘가 2분의 파이 R 제곱이 나온다고 2분의 1의 파이 R 제곱 이렇게 나오고 됐죠? 그리고 요기 있는 요거 요거 붙일걸 요거 요거의 넓이도 요거의 넓이도 얘도 2분의 1의 파이 R 제곱이 나온다고 해봐 결론은 두 개의 넓이가 같아 됐어? 그래서 결론입니다 봐 요 S 요 S1이라고 잡고 S1이라고 잡자 S1 요 S2 요 S3이라고 잡으면 S1 플러스 S2와 S2 플러스 S3가 같기 때문에 얘가 공통이잖아 결론은 S1과 S3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 요거의 넓이는 정확하게 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넓이랑 같아집니다 뭐 원리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그쵸? 참고만 해 됐지? 애초에 이거 구하면 9가 나오잖아 근데 9를 구할 때 바로 요거죠 요게 요게 3루트 2이기 때문에 요 3루트 2 곱하기 3루트 2 하면 18 나오고 2분의 1 취하면 정확히 9 나오지요 요 직각 삼각형의 넓이랑 얘랑 같다는 얘기지 참고하시고 됐어? 다 했습니다 야 요거 첫 장을 먼저 구하면 첫 장은 S1 플러스 T1이 되니까 아까 했잖아 요거는 9의 2배죠 2배가 돼서 18이 다해서 첫 장을 구해낸 거고 그리고 공비를 구할 건데 잘 봐잉 어이 전체 원의 반지름에서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의 비율을 생각하면 금세 공비가 나오잖아 그치? 그럼 전체 원의 반지름은 3이었죠 전체 원의 반지름은 3이었고 요 작은 원의 반지름은 잘 들어 쉬워 작은 원의 반지름은 바로 이게 뭐였어? 아까 요거의 길이가 3루트 2였죠 요 원의 반지름이니까 됐죠? 3루트 2에서 바로 요거의 길이 얘가 몇이야? 3이지? 됐어? 그럼 3루트 2에서 3만 빼주면 요 작은 원의 반지름이 나올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럼 전체 원의 반지름은 3이었고 3이었고 작은 원의 반지름은 3루트 2에서 3을 빼주면 나오니까 요게 바로 달문비가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축소율은 몇입니까? 각각을 3으로 나눴어 됐죠? 1대 3으로는 루트 2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축소율은 루트 2 마이너스 1이 축소율인데 넓이의 비율이니까 공비가 될 거라는 얘기죠 공비는 읽어내면 된다 공비는 쉬워 구하기 그쵸? 이해 가지? 다 했어 아 우리 답은 뭡니까? 바로 1 마이너스 R 분의 공비가 뭐였어?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첫 장 18이다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지 그쵸? 요 제곱판 뭐야? 요 제곱판 2 1에서 3 3 마이너스 2 루트 2에서 요렇게 됐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2 루트 2 마이너스 3에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그쵸? 그럼 요거 2 약분 되면서 얘는 9에 분모가 이제 루트 2 마이너스니까 유리화시키면 루트 2 플러스 1이 되겠네 루트 2 플러스 1에서 요렇게 잡힙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아 이것도 다 계산력이야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열심히 했던 사람은 계산이 빠르다고 무슨 얘기냐면 너네 그 분모에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과 같이 요게 근호안이 하나 차이 나는 놈이 들어가면 앞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걸 곱하다 보면 앞에 거 제곱이 n 플러스 1이고 뒤에 거 제곱이 n이기 때문에 이게 지워지면서 1만 남는다고 그럼 남는 게 뭐야?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죠 결론은 근호안이 1차이 나는 경우는 유리화된 게 켤레수가 나옵니다 다시 다시 여기 봐 루트 2 플러스 1분의 1 얘는 루트 1이니까 근호안이 1차이지 그럼 답이 뭐야?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고 그죠? 아니면 봐 2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 분의 1이야 됐죠? 얘는 루트 4죠 근호안이 1차이죠 답이 뭐야?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쓰면 된다는 얘기야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게 다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죠 됐죠? 정답 9 루트 2 플러스 1이 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봐 정리해 여러분 1-3번 문제입니다 일단 프랙타 마지막 문제인데 요 문제는 요 이전 문제랑 사이가 있죠 얘는 단순하게 하나의 도형이 축소되는 게 아니라 축소가 되면서 개수가 증가가 되고 있어 이런 경우 공비구할 때 개수의 증가 비율을 같이 구해줘야 됩니다 곱해줘야 돼 봐봐 일단 봅시다 이게 선생님 작년에 수업시간 진행했던 문제인데 요게 작년도 기출 문제를 나중에 한번 찾아봐 거의 뭐 흡사하게 출제가 돼갖고 선생님 좀 적중한 문제 중에 하나야 봐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시가 있습니다 보통 원을 나타낼 때 이제 서클이잖아 C라고 많이 나타내죠 C가 있는데 첫 번째 시행에서 그림 1과 같이 원시를 4분원으로 나눠서 각각의 4분원에 내접하는 원을 그린 거죠 그래서 4개의 원의 넓이의 합이 S1 요 노란색 원의 넓이의 합을 S1이라고 잡은 거야 이해 가지? 됐죠? 아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봐봐 따로 그리진 않을래 혼동되니까 아 요 똑같은 과정으로 미니미를 만들어 나가는 거야 전체랑 똑같은 모양으로 4분원 나눠서 원 4개 요게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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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6 16개 원을 잡는 거 아니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얘는 어 일단 처음에 4개였다가 두 번째는 개수가 16개가 됐죠 그러니까 4의 제곱이 된 거야 그 다음엔 다시 4배가 되면 4의 3승개가 나온다 64개가 그죠? 그 다음 4의 4승개에서 개수가 계속 증가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등비수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만약에 뭐 1, 2, 4, 8 나가는 등비수열과 됐죠? 예를 들어서 1, 3, 9, 27 나가는 이 두 개의 등비수열을 곱하잖아 곱하면 1, 곱하면 6, 곱하면 36개에서 요거 보시면 알겠지만 공비가 6인 또 등비수열이 되지 그죠? 일정한 비율로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하더라도 그 두 개의 공비의 곱만큼의 비율과는 등비수열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비율로 축소가 되면서 개수도 일정한 비율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공비는 뭡니까? 두 개의 공비를 곱한 게 공비가 되겠죠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첫 장부터 구하자 첫 장은 어이 이 전체 원의 넓이가 1이라고 했어 이 원의 넓이 이용해야 되는데 보조선 당연히 요렇게 그어하죠 이쪽에서 해도 돼 이쪽에서 할까? 요게 1이야 1 그리고 중심을 지나 됐죠? 우리 구해야 되는 거 얘죠 얘 알 됐지? 이걸 잘 봐 우리 접선이 나왔잖아 접선이 나오면 당연히 접점과 연결해서 수직이라는 걸 이용을 해야 돼 요거 이용하지 않으면 무조건 잘못 푼 거야 이용을 해야 돼 됐죠? 어 그럼 생각해보시면 알겠지만 얘도 반지름이고 이것도 반지름이고 얘도 반지름이니까 요것도 R이고 이것도 R이라 해서 직각이등변이 R 때 R 때 당연히 요거는 루트 2 R이 되겠지 됐어? 그렇다면 루트 2 R에 R을 더했을 때 요게 이제 작년도 수능 문제에서도 요렇게 첫 장을 구하는 거였어 두 개를 더해서 R이 바로 반지름 1이 된다는 걸 이용을 하는 거죠 다치? 야 요거 뭐 근호하니 1차이니까 뻔하죠 R은 뭐야? 루트 2 마이너스 1이네 요렇게 정리가 되죠 다 했습니다 우리 첫 장이라는 거는 요 넓이 요 원이 4개가 있는 거니까 4배의 원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하면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 파이에서 요렇게 첫 장을 쉽게 잡아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공비는 더 쉬워 공비는 봐 전체 원에서 이렇게 작은 원으로 축소가 된 거 아니야 그리고 마찬가지야 요 작은 원에서 또 4등분 돼서 더 작은 원으로 축소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도형 자체의 축소율은 잘 봐 전체 반지름은 1이었는데 1이었죠 이게 1이었는데 두 번째 반지름은 루트 2분의 1이 되잖아 그래서 닮은 비는 1대 루트 2 마이너스 1이지만 우린 넓이의 비율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제곱해서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원래는 도형의 축소율이야 그런데 개수가 4배 4의 제곱배 4의 3승배로 개수도 등비소율이죠 증가가 되고 있죠 따라서 공비인 4를 곱해서 요렇게 공비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개수가 증가되는 경우는 축소율을 구해서 개수의 증가 비율을 곱해 주시면 공비가 된다 기억해 다 했습니다 답은 뭐야 바로 1마이너스 r분의 4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4 루트 2 마이너스 1 제곱하이다 해서 요렇게 답은 나왔는데 이것도 계산이 약한 사람은 또 이게 오래 걸려 한번 해보자고 야 얘는 제곱하면 제곱제곱 3 마이너스 2루트 2 금세 나와야 돼 그럼 마이너스 4 곱하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8루트 2 됐죠 따라서 8루트 2 마이너스 11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되죠 유리화 시킵니다 유리화 시키면 야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 곱하면 제곱하면 어 64 곱하기니까 128이네 128 마이너스 121에서 7 나오네 7 분해 됐죠 이것도 계산해 얘는 4에 3 마이너스 2루트 2 파이죠 파이 곱하기 8루트 2 플러스 11 됐죠 좀 복잡한데 정확하게만 계산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봐봐 어 일단 이거 먼저 곱해 아 이거 먼저 곱하자 이거 33이죠 33 마이너스 826이가 32 나오겠네 그죠 따라서 1 1 됐지 그리고 얘 이렇게 곱하면 24루트 2 마이너스 22루트 2 이니까 플러스 2루트 2 해서 끝 이렇게 정리되면서 파이 됐습니다 정답 뭐야 바로 우리 7분의 4 1 플러스 2 루트 2 파이다 해서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끝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 프렉타일 구조를 마치겠습니다 아 뭐 보시면 알겠지만 복잡하게 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첫 장 정확히 잡아내시고 그리고 공비는 축소율을 이용해서 물론 이제 개수가 증가하는 경우는 개수의 증가비율을 곱해갖고 구해내시면 됩니다 기준 잡고서 거기에 의해서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거야 알겠죠 아 여러분들 우리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기간이 짧다 보니까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던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그동안 공부했던 개념 있잖아 개념 개념 한 번 더 훑어보는 작업이 되게 중요해 우리 방학 때부터 되게 열심히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개념적인 거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공부하시고 그거 외에 이제 문제학습한 거 있으면 문제학습도 한 번 더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우리 정리했던 거만 충분히 정리하셔도 좋은 성과 낼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리고 좀 기초가 약한 사람들은 선생님 문풀계라는 강자가 있으니까 이거를 다 들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필요한 강자만 신청해갖고 그 중에서도 필요한 단어만 들어 뭔지 알겠죠 만약에 자기가 수열이 약하다 그러면 우리 문풀계 수원의 합편 수강하시면서 수열 파트만 들으라는 얘기야 뭐 8강이 8강 9강 9강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아마 부담은 별로 없을 거야 그래서 좀 뭔가를 얻어야 되는 사람들은 좀 강자 들으면서 얻는 게 좋을 거고 그리고 좀 기초가 돼 있는 사람은 이 수복이라는 강자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기출 문제 정리하는 강자이기 때문에 6월달 평가 모의고사 유형을 잡는 거거든 그래서 수복이를 통해하고 마찬가지 뭐 다 들을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이제 상하편이 없습니다 전체 전 단원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일단 필요한 단어 먼저 듣고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끝나도 많은 기간 남거든 그래서 그때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들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좀 찾아갖고 들으시면 될 거 같아 그러면서 자기 그동안 공부했던 거 병행학습 하시면 되겠죠 됐죠 아 그리고 요 수복이도 모든 과목이 다 이제 우리 6월달 평가원 범위에 맞춰져 있는데 이과생들 수2 같은 경우만 요게 6월달 평가원 대비가 아니라 수능 대비이기 때문에 수2 플러스 적분이 있거든 적분 요 강자만 범위에 좀 안 맞을 거야 이게 다음 달 종강이니까 요거는 요거 듣고 싶은 사람 있으면 작년 강자 들어도 돼 완강 돼 있으니까 요거만 작년 강자 활용하시고 나머지 과목은 다 범위에 맞춰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병행하시면서 필요한 과목 위주로 해가지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참고하시고 야 우리 다음 2탄으로 빈칸 추론을 좀 준비했으니까 올라가는 대로 우리 며칠 후에 올릴 거야 올라가는 대로 또 수강하시면 되겠죠 됐죠 여기까지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